부동산 거래 시장이 사실상 올스톱 됐습니다. 금리는 크게 올라서 대출을 받아서 집 산 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영끌족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들 계속 금리가 오르니까 고민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좀 쉽게 어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어난 건지 최원장님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4차례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했지만 지난해부터 8월부터 보면 기준금리가 2%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추가 이자 부담이 지금 27조가 된 거거든요. 그건 지금 다 나눠가지시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동금리로 가신 분들 지금 변동금리에 대출받으신 분이 전체 대출받으신 분이 78%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추가 금리 인상을 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7%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 0.25만 지금 올려도 지금 추가 부담이 3조 4천억, 3조 5천억 정도가 추가 이자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를 오롯이 지금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체감으로 한 2배 가까이 이자 부담 늘었다고 보시면 돼요. 늘은 거죠. 늘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요. 참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언제 집을 샀느냐에 따라서 체감 온도가 좀 다릅니다. 지금 과거 정권에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3, 4년 전에 사신 분들은 이거 몇 천만 원 더 부담을 하는 거 몇 백만 원 더 부담하는 게 부담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막 차타신 영끌족들. 이 부분들은 지금 제일 최고점에서 산대 이자 부담까지 지금 많은 부분들이 가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가 재정적이라든가 경제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주거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기본 사실 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걸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현상까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상품에 따라서 주담대 금리가 6% 후반까지 가는 상품도 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아니면 불가피한 것이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들의 이른바 이자 장사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은행들은 더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런 겁니까? 사실 5월, 6월 달에는 6% 중반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좀 압박을 했죠. 그러면서 은행들의 어떤 여신금리를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는데 사실 금리가 계속해서 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혼합형 같은 경우 6% 거의 중반까지 거의 7%에 다시 근접을 했고요. 사실 신규 대출 금리라든지 변동 금리 자체도 거의 그 정도 수준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들 입장에서는 사실 할 말이 좀 있죠. 사실 은행채 보통 혼합형, 일종의 고정형이랑 변동형이 합산되어 있는 혼합형 같은 경우에는 은행채 보통 5년물 금리를 따내입니다. 은행도 돈을 빌려와서 사실은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 금리 자체가 굉장히 폭등을 하고 있고요. 또 코픽스 금리. 사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예금이나 적금리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은행 입장에서 보면 이게 조달금리거든요. 이 조달금리 자체가 올리니까 사실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게 있죠. 사실은 이런 어떤 수신금리. 은행들이 예금이나 적금, 은행채라든지 이런 걸 발행해서 얻는 수신금리 이상. 그 올라가는 속도 이상에 보다도 대출금리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건 굉장히 불공장한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연준이 올해 연말에 기준금리 자체를 한 4% 정도로 보고 있는 거니까. 한국은행도 계속해서 금리를 갖다가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올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현실인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은행의 조달금리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결국은 그게 대출금리도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지금보다도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은 더 있다고 봐야 되는 게 올바른 판단이겠죠. 집을 안 사고 있었더니 집값 직급 등에서 이른바 벼락거지가 됐다. 뒤늦게 영끌을 내서 집을 샀더니 이제는 하우스푸다. 이런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이 말이 그야말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최영원장님. 참 멘탈 잡기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지금 25개월 만에 특히 서울의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이 꺾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장을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하락장이냐 조정장이냐.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굉장히 매물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천 건 이상이 지금 서울 시내에서 한 달에 팔리고 사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게 100건 미만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하락세를 이게 정상적인 추세로 보시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금매물로 나온 거 가지고 지금 평균 가격이 매겨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연말까지 그러면 이런 장이 계속이 될 것이냐. 저는 하락장이 되려면 매매 물량이 같이 묶이면서 가야 되는데 물량은 안 나온 상태에서 금매물로 나온 거에 대한 지금 가격 하락 평균의 어떤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하셨다면 지금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올 거냐 이 부분을 떠나서 너무 심리적으로 패닉 상태에 들어가실 분은 아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지금 정책이 뚜렷하지가 못하거든요. 뭐냐면 뚜렷하게 하려면 이 목표가 가격을 하락시킬 거냐 상승을 억제할 거냐 아니면 점진전 상승할 것이냐. 8월 달에 지금 부동산 대책을 놨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답들이 아직 충분히 안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은 걱정이 되시더라도 너무 패닉 상태에는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대한 주장도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국토연구원 얘기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 정책 등으로 주택 시장의 수축기에 접어들면서 경착륙의 위험이 커졌다. 주택 비축은행을 도입하거나 또 주택금융 리파이난싱 대출 재조정이죠. 또 하우스푸 지원 제도 등 선제적인 제도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낯선 용어들인데 주택 비축은행 또 리파이낸싱 지금 윤평론가님 설명 좀 해주시죠. 주택 비축은행이라는 건 사실은 주택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세로 접어들어가게 되면 매도를 안만 하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실 지금도 그런 어떤 초기 단계라고 보는데 이때 공적인 어떤 기관들이 나서서 그 주택들을 대신 매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주택 하락 계획을 샀다가 주택 상승 계획은 그걸 좀 싸게 파는 이런 어떤 현상들, 그런 어떤 은행들을 하나 설립하자는 안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주택금융 리파이낸싱이라는 건 대출을 갖다가 다시 재조정을 하는 거죠. 가령 상환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시 좀 현실에 맞게끔 너무 사실은 금리 부담이라든지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강하니까 이런 것을 갖다가 좀 조정을 하자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제 이거는 굉장히 어떤 국토연구원에서 내놓은 거는 어떤 선제적인 어떤 대응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택 비축은행인 도입이라는 것도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니고요. 현재 현 정부 들어서 어떤 시장에 어떤 방점을 두고서 경제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주택 비축은행이라는 건 어떻게 보게 되면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떤 반발의 여지도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금융 리파이낸싱 대출이라든지 주택시장 전체를 갖다가 사실은 지금 하락의 어떤 초기 단계에 접어들어 있는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걸 갖다가 리파이낸싱을 해주고 그러면 그나마 안정되어 가던 어떤 주택시장에 다시 불을 지필 여지도 있는 거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원장님은 영끌족의 금융위기, 부채가 금융위기화할 가능성, 시한폭탄 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거든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지금 막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근차근하면 됩니다. 먼저 시가 15억 이하의 지금 담보대출 안 되고 있잖아요. 10억 이상이죠. 거기는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금 완화를 좀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이제 돌고서 하고 금융위에서는 또 이런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 등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 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그런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좀 강력하게 좀 이거를 검토를 하셔서 하나씩 풀어나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시장의 패닉 같은 상태를 만들지 말고 한 개씩 한 개씩 풀어나갈 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저는 제일 안정화되는 게 점진적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진적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그런 바닥을 만들어주시는 게 지금 제일 필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부의 냉철한 판단과 시의의 적절한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